안녕 안녕 뭐해? 나는 지금 촬영장 왔는데 나 보고 싶었어? 아... 나도 완전 보고 싶었어 나랑 넷플릭스 보러 가자 아이 난 괜찮아 난 얼마든지 기다려도 돼 기니킬레 가고 사랑해 마이키타 안녕 뭐해? 음... 그렇구나 나도 보고 싶었어 정말이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? 음... 오늘도 차 많이 막히지 오늘 우리 뭐 먹을까? 나는... 다 좋아 네가 먹자고 하는 거 먹을 거야 음... 나랑 넷플릭스 볼래? 음... 고마워 키니킬리 같고 잘자 자 내일도 연락 줄 거지? 기다릴게 안녕 잘자 잘자 하나 일단 하나 무거운 사람 venes 담윩